안녕하세요 환희의 주방입니다 오늘 요리는 오늘 요리가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 볼 거에요 바로 짜장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볶음 춘장 볶음 춘장 입니다 춘장 새까만 춘장 보통 춘장 암호는 짜장면을 많이 떠올리죠 뭐 짜장면 이해도 경장료수 라던가 장폭개정 장법 허트위 같은 주요리를 만들어서 이기도 해요 근데 춘장 암호 역시 짜장면 이에요 이미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신 분도 있어요 이 춘장으로 짜장면 만들 때 피일이 해줘야 하는 작업이 있다는 거 바로 장붙기 입니다 왜 장을 볶을까요 이유는 간장이든 된장이든 굴소스든 아니면 서양식 소스든 소스라는 것은 열을 한번 가해 줘야지 맛과 향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짜장을 만들 때 춘장을 볶지 않고 그냥 만들기도 해요 그 결과 고소하고 달콤한 짜장이 아니라 뭔가 수쓸하면서 시큼하고 허쩝쩝한 그런 저연적인 집짜장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춘장을 볶아 볼 거에요 춘장을 볶아서 맛있는 짜장면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러면 춘장을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볶기에 앞서서 먼저 재료부터 소개할게요 주재료인 춘장 근데 이 춘장이 제조사가 참 많아요 보통 우리나라 중식업장에서 많이 쓰는 춘장은 백수의 재앙표 이런 거 쓰는데 문제는 양이 좀 많죠 업생으로 나온 거는 이렇게 크고요 작은 거는 1kg 집에서 짜장면을 자주 해 드시는 거 모를까 그게 아니면 1kg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라던가 이런 재앙표 라던가 그런 거 쓰기도 하는데 재수 같은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기름 사실 춘장만큼 중요한 게 기름이에요 어르신들께서 많이 그러시죠 짜장 맛이 옛날보다 못하다 요즘 짜장은 옛날 짜장보다 맛이 없다 이분들이 향수 때문에 그런가 생각해 줄 수도 있는데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라드 즉 돼지기름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콩기름을 대체됐어요 근데 이 라드가 콩기름보다 풍미가 더 강해요 딱 먹었을 때는 고소한 맛이 나기도 하고 작달라붙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의 선택도 중요해요 보통 중식업장에서는 콩기름을 많이 써요 근데 이 콩기름도 같은 콩기름이 아니에요 업장에서는 한 번 이상 튀김 했던 기름 한마디로 한 번 썼던 기름을 써요 왜냐하면 이 새 콩기름에는 새 기름 투기 냄새가 있거든요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너무 깔끔해 가지고 춘장하고 안 맞는 그런 경향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튀김 하는 그런 기름을 쓰시는 게 좋고요 콩기름이 좀 꺼림직하다 그러시면 새 기름에다가 양파나 파를 넣고 한 번 튀긴 다음에 거기다 춘장을 볶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시작! 먼저 불을 켭니다 이거는 라드예요 저번에 만든 적이 있었는데 저는 콩기름보다는 이걸 쓸 겁니다 라드를 넣어주세요 참고로 기름의 양은 춘장하고 기름이 1대1인 게 좋아요 너무 적으면 잘 안 볶아지고 너무 많으면 춘장을 볶다가 탈 수가 있어요 자 녹여서 이렇게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일단 눈치 주세요 원래 업장에서는 그냥 다이렉트로 볶는데 집에서는 그래도 탈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춘장을 넣고 짜리다가 넣으세요 그리고 넣습니다 그리고 넣습니다 그리고 넣습니다 여기 구멍이 뻥뻥 뚫려요 여기 구멍이 뻥뻥 뚫려요 그 다음에는 고울에 담아줍니다 이렇게 춘장을 다 볶았습니다 보시면은 그냥 기름하고 춘장만 있습니다 근데 살짝 덜 볶았어요 원래는 좀 아슬아슬하게 볶거든요 근데 그렇게 볶다 보면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덜 볶았어요 뭐 일단은 이것도 먹어봐야겠죠 세계 최초의 춘장 먹방 시작합니다 매일 먹방 시작합니다 매일 먹방 시작합니다 매일 먹방 시작합니다 근데 라드로 볶아서 그러는지 끝맛이 되게 고소해요 그리고 생으로 먹는 것만이면 먹을만해요 볶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펜을 달구고 기름을 붓고 적당히 가열한 다음에 춘장을 넣어서 볶으면 돼요 표면에 구멍이 떨리면 재빨리 펜에서 내려서 볼에 척 근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춘장은 색이 까맣죠 까맣기 때문에 얘가 지금 제대로 볶아지는 건지 아니면 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볶을 때는 와! 오감을 건두세요 가지고 냄새도 맡고 소리도 듣고 눈을 봐야 돼요 약간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볶은 춘장은 냉장실이나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돼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짜장면을 만드셔도 되고요 그 밖에 경장육사, 장폭기장 이런 거 만드셔도 돼요 그리고 춘장 볶은 기름 있죠 이 기름은 버리지 마세요 춘장 고유의 향이 녹아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짜장 만들 때 식용유 대신 쓰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음번에는 제가 내키는 거 아무거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 그냥 적당히만 넣어주세요 그냥 적당히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키친타올로 잘 문질러주세요 작업을 하다보면 이렇게 연기가 많이 나요 이 연기 맛을 줄고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환기를 시켜주시거나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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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